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 모평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6월 모평을 앞두고 여러분은 상당히 긴장된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아 이제 내가 내 실력 펼쳐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준비도 안 끝났는데 벌써 6월 모평이 코앞에 다가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앞서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타임테이블을 작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마다 지금 각각의 공부했던 방법도 다르고요. 공부했던 과정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공부의 양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세 가지 정도로의 학생으로 나누고 각 학생에게 적합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 개념을 아직 못 끝낸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아직 완강을 못한 학생이 있고요. 아 나는 문제풀이까지 완강한 학생. 나는 문제풀이까지 완강했다. 이렇게 약 세 가지 종류의 학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미완성한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6월 평가원은 구경수만 잘 보면 돼. 탐구는 9월 이후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그래도 전 과목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성적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아직 개념을 못 끝냈단 말이죠. 고민이 됩니다. 개념을 전체로 보려니까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킬러 단원 위주로 개념을 완성하세요. 자 생윤에서 한 20문제가 나오잖아요.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요. 제시문에 기반해서 정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독해력 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5문제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하게 돼요. 근데 킬러 단원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독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본조랑 국어 3등급 또는 국어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독해력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킬러 단원을 공부하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단원이 이 두 단원이에요. 환경윤리와 분배정의 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부터 하냐면 가장 어려운 단원부터 하는데 이 어려운 단원은 3번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킬러 단원 위주로 개념을 완성할 때 사상가가 제일 적게 출제되는 단원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시민의 불복종부터 공부를 하세요. 시민의 불복종은 존 노을즈와 헨리 데이비 소로 두 명의 사상가만 나오거든요. 이 두 명만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사형제예요. 사형제는 물론 사상가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칸트, 벤담, 베카리아, 루소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응보론과 예방론의 대리코드에 기반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칸트와 벤담, 칸트와 베카리아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루소는 상당히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형제도 두 명에서 세 명의 사상가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원조. 누구 나옵니까? 롤스바 싱어죠. 이 시민의 불복종 사형제 해외원조가 여러분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그 다음에 분배정이 환경윤리의 순서로 공부를 해라. 정말 어려운 단어는 공부를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틀렸어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맞을 수 있는 킬러 단어 먼저 공부를 하고 완전히 잡아놓으면 나머지 환경윤리와 분배정의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좀 많습니다. 삼가주금의 윤리는 계속 공부를 하세요. 사상가가 많긴 한데 사실 삼가주금의 윤리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삼가주금의 윤리와 직업윤리는 개념을 한 번 읽어보는 정도로 공부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짧게 공부하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운 좋게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만점,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을 미완성했다고 해서 개념을 미완성했다고 해서 아 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지 못하는 건 실패했기 때문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와 나는 개념을 미완성했어. 이번 시험 포기야. 이러지 말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점수를 계산하고 어떻게 그 점수를 받을까를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환경윤리가 제일 어려우니까 환경윤리부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분배정의부터 준비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고 거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단어부터 공부를 하고 분배정의와 환경윤리는 수능 때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개념을 한 번 완성했는데 겨울방학 때 개념을 들었는데 그동안 구경수 준비하면서 문제풀이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이걸 다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 개념 공부했으니까. 문제풀이는 그냥 넘어가고 모의고사를 보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문제집을 산 학생들 있잖아요.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를 산 학생들은 문제풀이를 완전히 못했다. 이런 학생들은 먼저 해설을 딱 보세요. 아니면 문제를 보시고요. 몇 퍼센트 이하의 문제만 푸냐면 50% 이하. 즉 정답률이 50% 이하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푸세요. 왜? 정답률 60%, 정답률 70%, 정답률 98%짜리는 사실 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집은 모든 문제를 다 넣어놨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막 풀어볼 필요가 없는 문제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별 능력을 가지세요. 가장 좋은 선별 능력은 뭡니까?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원, 중요한 문제니까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문표를 미완성당한 학생들은 50% 이하의 문제, 정답률이 50% 이하의 문제만 기출문제집에서 선별해서 풀거나 두 번째, 이건 꼭 하세요. 3개년 평가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은데 3개년 기출문제를 풀 수 없다면 적어도 2개년의 평가원 기출을 풀어라. 그래서 2개년의 6월, 9월 수능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만 놓고 보지 말고 이 단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틀린 문제는 취약 단원의 개념을 다시 교과서로 공부를 하거나 개념 교재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EBS의 수능 특강을 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러면 완벽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주 칭찬할 만한 학생이죠.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 완성 듣고 문제풀이까지 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은 거의 완성된 학생들입니다. 문풀을 완강한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2개년 평가원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문풀을 완성한 학생도 2개년, 문풀을 미왕강한 학생도 2개년 평가원 기출을 풀고 문풀을 완강한 학생도 2개년 평가원 기출을 풀려면 서로 다른 수준인데 같은 공부 방식을 제시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풀을 완강한 학생들이 2개년 평가원 기출을 풀면서 주략해야 될 건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뭐에 주목하냐면 제시문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2개년 평가원 기출을 먼저 푸세요. 그래서 제시문을 여러 번 독해하세요. 이 제시문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항상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평가원 기출 문제 제시문의 문장 하나를 선택지로 바꿔요. 작년에 어떤 게 나왔는지 아세요? 사회윤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도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사회적 협력이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면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있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시문에 그대로 나왔다고요. 그다음에 작년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리부어의 여전히 사회윤리 문제입니다. 개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개인의 이타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개인의 이타성을 국가의 이기지로 전환시킨다. 단정적 표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 말이 돼? 아니지. 단정적인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문표를 완강한 학생들은 반드시 2개년 평가원 기출을 풀어보는데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시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출제된 안 된 표현들을 숙지해야 돼요. 여러분,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내볼까요? 시민의 불복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존 노을즈. 여러분,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있을 수 있다.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거의 정의로운 국가라면, 아, 선생님, 거의 정의로운 국가니까 정의의 침해 정도가 미약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건 롤스가 못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또 헨리 데이비소로, 시민의 불복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아, 이거 보고, 애들이 이거 보면 낚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문제를 놔봤어요. 시민들은 국가의 법률이 정의로울 때만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위임해야 된다. 어? 국가의 법률이 정의로워? 그럼 자신의 양심을 국가에 위임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를 알려드렸지만, 책은 2개년의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3개년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어, 제시문을 보면요. 이 제시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출제되지 않았다는 내용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고난도 문제, 낯선 제시문 또는 낯선 선택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6월 모의평가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3번 이상 풀어봐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까? 미래지향적 공부를 해야 됩니까? 미래지향적 공부를 해야죠. 근데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건 어떤 측면을 가져요? 그렇죠.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확인하는 거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풀까지 완강한 학생이라면 아,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3회 정도 풀어보고 내가 틀린 단어는 다시 기출문제를 보고 틀린 단어는 다시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있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공부의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써야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절대 좋은 성과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념을 미왕강한 상태인지, 개념을 완강했지만 문풀을 미왕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문풀을 완강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공부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6평 대비가 달라져야 된다.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6월 모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이번 6평 대비는 이렇게 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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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